화장실 가서 만약에 들깨를 봤어! 들깨를 봤어! 그럼 왜 말도 안 해주지? 들...개가 아니라 들깨라고 들깨! 들깨를 들어와야 되죠 야생 들깨가 아닙니다 들깨! 들깨! 들깨 말고 들깨! 저기 꼈는데요 라고 바로 말을 해준다 이봐! 아 어색한데 뭐 실례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야겠다 이에 낀 것까지 알려주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보면... 빼줍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이에 낀 것까지 알려주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언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어떤 장로죠? 입술선 바깥부터는 빼줘야 돼요 입술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 이거는 모르는 척 해줘야지 안 보일 수가 없지 그 들깨는 들깨! 네, 당연히 알려줘야죠. 저는 만약에 본다면 일단 너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쑤식이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렇게 슥 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민망해. 민망해요, 받는 사람 원망할 수 있어. 화장실 가서 만약에 들깨를 봤어, 들깨를 봤어. 그럼 왜 말도 안 해주지? 들깨가 아니라 들깨. 들깨, 들깨, 들깨. 야생 들깨가 아닙니다. 들깨, 들깨가. 들깨 말고 들깨는 무섭죠. 미안하다, 이거 못 도와주겠다 이거. 야생이에요. 화장실에서 보게 되면 민망하잖아요. 왜 말 안 해줬지?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보면 빼줍니다, 빼줍니다.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직접 발이 잠깐만요. 치아를 빼는 거 아니죠? 자꾸 그렇게 해먹어. 지금 들깨 나오고, 들깨, 무서워. 치아를 뽑아먹고 이랬다 그러면 안 되죠. 빼주는 게 아니고 빼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아, 알아야 된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왜요, 왜요? 계속 그 이빨에 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지금 빼야 된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야, 진영아.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봐. 그 어색한 사람이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야. 앞에서 그래서 네가 말했어. 바로 그냥 날라올 텐데. 아니지, 아니. 야. 바로 그냥 날라올 텐데. 바로 그냥 날라올 텐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공격해요. 바로. 바로 보내버리네. 제가 강패예요? 사실 뭐. 도대체 어떤 입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아니. 어리 사람을. 밥을 안 사드세요. 네? 왜 항상 못 봐요. 상대를 버리기 바빠가지 안 됐는데. 아니 상대를 잘 봐야 된다. 상대만의 생각을 하는 거지. 개박해. 상대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나는 남자 같으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형님 이빨을 끼었으면 빼입시오. 이러면 되죠. 형님 이빨을 끼었으면 빼입시오. 이러면 되죠. 뭐라 했나 지금. 형님 저 이빨에 낀 기가 있습니다. 뭐가. 들개가 낀 기가 있습니다. 그냥 날라온다고. 아껴놨다가 이따 물기다. 아 그렇게 말했으면 해. 맞아요. 네. 그러면 더 어색해지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주선수 그냥 만약에 제가 이렇게 먹고 있다 이렇게 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주시죠? 어색하니까 어색하니까. 어색하니까. 저기요. 이빨에 낑기 있어요. 이빨에 낑기 있어요. 나 집에 갈래. 이러면. 상대방이 민망해야잖아. 이빨에 낑기. 이빨에 낑기. 이빨에 낑기. 이빨에 낑기. 이빨에 낑기. 자신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그 낑기 좀 빼주시면. 먹을 때 더 좋을 것 같아. 나 상처 받았어. 왜냐면 상대방도 그 말 들으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나는 항상 빼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도. 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앞에. 근데 너무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요? 아 소개팅에 만약에. 차은우 씨가 나왔다. 근데 이게 고춧가루가 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고춧가루 맞아. 잘하고 계셔서. 제발. 이번 생에는 희망합니다. 멀리 가시네요. 멀리 가시네요. 멀리 가시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박수. 고춧가루. 감사합니다.